안녕하세요 셀트리온 주제 여러분. 오늘도 셀트리온이 큰 기대감을 가지고 월요일날 시작을 했는데 여지없이 오늘 공회도가 많이 쳤죠. 그래서 결국은 음봉으로 마감을 했구요. 장 끝나고 오늘 5시에 정은경 레키로나 공급 대상 확대, 경구치료제 도입 속도를 낸다. 이렇게 뉴스가 나왔구요. 감염병 전담병원소, 생활치료센터, 요양병원, 일방병원까지 확대. 생활치료센터, 요양병원, 일방병원. 경구치료제 선금의 계약은 4달 초 확장한답니다. 지금 일부 계약이 확정되어 있고 추가로도 계약을 확장한다고 하네요. 방역당국이 최근 확진자 증가에 따른 국산 항체 치료제인 셀트리온 레키로나주의 공급 대상 기간을 확대한다. 여기 사이에는 셀트리온 레키로나주라고 아주 명확하게 나왔습니다. 그죠? 이 정은경 질병청장이 지금 생활치료센터, 요양병원, 일방병원까지 공급 대상 기간을 확대, 공급 중이라고 말했다. 이미 이제 공급이 확대되고 있는 상태인거죠. 레키로나는 최근까지 감염병 전담병원 등이 환자 치료를 위해 공급되어 왔다. 하지만 이번 공급 확대를 통해 생활치료센터와 요양병원, 일방공원까지 공급이 확대됐다. 최근 확진자 증가에 따라 항체 치료제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유도, 위중증 환자 발생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면 최근까지는 확진자의 항체 치료제에 적극 사용을 안했다는 걸 반증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정은경 질병청자는 추가로 9만2천 명분에 대한 선구매 계약을 12월 초에 확장한 계획이랍니다. 그리고 머크, 현재 머크 건은 24만2천만 명분을 계약을 했다는데 80만원씩이면 한 1,800억원치를 이미 구매를 한 겁니다. 머크의 치료제, 30%의 효과가 있는 경구약 치료제. 이따 9시에 뵙겠습니다. 없애요. 이사 것이다. 이것은